자 오늘 배치 보시겠습니다 내공은 항상 흰공입니다 흰공이고 이 배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풀어준 데 있고 뭐 배팅이 좋으신 분들 이거 요즘 많이 끌어서 치시죠? 옆돌리기 형태로 근데 내공이 이만큼 있어야 브릿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브릿지도 안 좋은 상태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2점짜리 시도하겠습니다 걸어서 절반 정도 마칩니다 회전은 거리가 머니까 약간의 높이가 있어야 되겠죠 한 2시 정도 주겠습니다 걸려서 이렇게 W 형태로 들어가게 자 간단하게 해결이 됐네요 여러분들 이 공은요 쳐보시면은 의외로 굉장히 쉽습니다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